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쉐보레에서 출시하는 100% 순수 전기차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 볼보에서도 한 번에 두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출시하더니 쉐보레에서도 한 번에 두 대의 신차를 출시합니다. 바로 볼트 EV 페이스리프트와 볼트 EUV 모델인데요. 볼트 EV는 익숙하실 텐데 볼트 EUV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쉐보레 신차이자 순수 전기차인 볼트 EV와 볼트 EUV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볼트 EV와 볼트 EUV의 특징을 살펴보면 볼트 EV는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고 볼트 EUV는 완전히 새롭게 나온 이전에 없었던 라인업입니다. 볼트 EUV는 볼트 EV의 SUV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SUV스럽게 생기진 않았죠. 볼트 EV와 EUV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에 66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며 150kW 싱글 모터가 적용되고 구동 방식은 4륜 구동은 아니고 전륜 구동 모델만 출시됩니다. 출력은 240마력에 토크 36.7을 발휘하고 1회 충전으로 볼트 EV는 414km, 볼트 EUV는 403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둘 다 4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괜찮은 편이라 생각되며 쉐보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BEV 2세대가 적용되었고 가장 중요한 국내 출시 가격은 볼트 EV가 4,130만원, 볼트 EUV는 4,490만원으로 두 모델 모두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3천만원대 초반으로 구입 가능한 아주 합리적인 금액의 전기차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죠. 하지만 최근까지 쉐보레 볼트는 배터리 화재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차종입니다. 전기차들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꾸준한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작년인 2021년 7월 1일 미국 버몬트에서 충전 중이던 쉐보레 볼트 EV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전에도 몇 번 화재가 발생하곤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을 먼저 접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 그럼 쉐보레 볼트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해당 건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화재 원인은 배터리 자체의 두 가지 개별 제조 결함으로 특히 찢어진 양극 탭과 접힌 분리막의 결과로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생산된 볼트 EV에 대하여 모든 장치를 리콜하기로 했고 리콜 비용은 무려 20억 달러 하나로 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배터리 공급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부분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판매되던 볼트 EV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배터리 교체가 진행되었고 국내에 출시되는 신형 볼트 EV와 볼트 EUV는 모두 신규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2분기 내에 출고가 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신형 배터리라고 해서 100% 무조건 안전하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곧 국내에 판매될 볼트 EV와 EUV 차량 모두 리콜이 진행된 차량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볼트 EV와 EUV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볼텐데요. 이름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 두 차종의 크기는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면 전체 길이는 볼트 EUV가 165mm가 더 길고요. 전폭은 5mm가 더 넓으며 전고는 SUV답게 20mm가 더 높고 휠 베이스는 EUV가 75mm가 더 넓습니다. 공차 중량은 EUV가 좀 더 커진 만큼 60kg이 늘어났으며 복합 전비는 볼트 EV가 5.4, EUV가 5.5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확실히 EUV가 EV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진 것이 특징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동급 경쟁 모델들과 한번 스펙을 간단하게 비교해보기 위해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비교 재원으로는 배터리 용량과 출력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살펴보시는 요소들이죠. 일단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정리해봤는데 볼트 EV와 EUV가 가장 저렴한 만큼 배터리 용량은 가장 적습니다만 출력과 주행 거리에서는 벤츠 EQA를 앞서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로만 본다면 아이오닉5와 EV6 기본형 모델들보다도 더 많이 가는 편이고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컨카 용도라든지 저렴한 금액으로 전기차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기차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엔 세부 옵션 내역을 살펴볼텐데요. 먼저 볼트 EV입니다. 핵심적인 옵션만 언급해드리면 일단 에어백이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와 후축방 경고, 안전 시스템 기본 적용, D컷 핸들과 천연가죽 시트, 8인치 디지털 계기판, 앰비언트 라이트, 스마트키,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뒷좌석 폴딩까지 기본 적용되고 10.2인치 중앙 터치스크린 모니터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다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180만원의 테크 패키지를 추가해야만 가능하고, 테크 패키지에는 360도 카메라와 보스 사운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볼트 EUV 옵션을 살펴볼게요. 에어백은 10개로 동일하고, 볼트 EUV에서 옵션이었던 360도 카메라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 사양들이 모두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이고요, 볼트 EUV에서 테크 패키지 옵션이었던 부분들 중 일부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었고, 앞좌석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시트가 추가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밸류 플러스라는 옵션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실만한 부분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볼트 EV와 볼트 EUV의 차이점은 차량 가격은 360만원 차이나고요,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차량 가격 기준입니다. 배터리의 용량과 싱글 모터 출력 모두 동일하지만, 주행거리가 볼트 EV는 414km, 볼트 EUV는 403km로 약 11km 차이가 나고요, 휠 베이스 실내 공간에서는 볼트 EUV가 74mm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전 사양에서도 볼트 EUV가 우세한 편이지만, 볼트 EV도 모두 옵션으로 추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앞좌석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시트는 볼트 EUV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쉐보레에서 출시하는 100% 순수 전기차 볼트 EV 페이스리프트와 볼트 EUV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보조금덕 100% 받고, 주행거리도 400km가 넘고, 실내 공간도 나름 넉넉한 편이고요, 부담 없이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전기차가 바로 쉐보레 볼트 EV EUV인 것 같습니다. 곧 진행되는 볼트 EV 시승 행사에 저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때 직접 실무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디자인 리뷰와 시승 리뷰까지 전달 드릴 테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쉐보레 EV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